삼이오빠네? 삼이오빠가 일한다는 데가 여기였구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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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시야? 니 다시 말해봐라! 뭐, 사기꾼? 그래! 사. 기. 꾼! 니 하는 일이 사기치는 거였다면서? 아이고, 이 참 엄마는 개돈들고 독기쁘고 그 애들은 이 모양 이 꼬라지고 아이고, 에이구 이 참 동네 사람들이 콩가루찌발이라고도 할만하다. 할만해? 아, 이 양반이 어디서 콩가루 타령이야? 그리여, 온다 콩가루 맛 좀 봐라. 하이구 아아 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지랄비 물어주는 걸로 얘기 끝내고 왔다. 오빠도 참 이게 대체 뭔 일이에요? 아니, 그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마! 니 입 못다구나. 뭘 잘했다고 입을 여는 열기를 마! 아니, 아버지 그 자식이 뭔지... 잘 안됐다고, 철들었다고, 믿었다고 내가 바보지. 안 봐도 뻔하다 이 자식아. 후잠은 일을 적게 할까 싶어갖고 요롱 피우고 딴짓하고 그 꼴을 어떤 주인이 봐줄라 하긋노! 잘 알지도 못함시로. 아니, 아버지가 봤다요? 지가 여름 피우고 게으름 피우는 거. 아버지가 봤냐고라! 야, 인마. 내가 니를 모리나, 어?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안 봐도 다 알지? 아니, 이런 게 다 뭔 소용이 있노? 이산 약 체명이 났더만은 힘쓸 때가 없으니까 사람이랑 쭉 펴고 내기고. 이래! 아버지 화났다. 영훈이 너 형아 땜에 못 살겠다. 아부지! 아, 이제 여기 갔다 오시죠. 네, 볼 일이 좀 있어서. 아니, 근데 너 지금 창고 정리는 다 한 거여? 하하! 아따, 내 퍼져 다 끝냈지라. 하하하하! 아니, 어디 갔다 오는 거여?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 어? 아, 뭔 소리여? 뭐가 터져? 사미가 그 농장 주인을 패가지고, 쌍코피가 터지고. 지금 고소를 한 해 만에 난리가 났다. 아휴, 그러게. 사람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닌데. 아휴, 아휴. 하하. 아, 근데 당신 삼촌 대출 다 받았제? 아, 그럼. 아휴, 통장 한번 보자. 어? 어. 어? 네, 내 통장! 아휴, 야! 예, 진 이장님. 통장 여기 있습니다. 예. 나중에 제가 퇴근하는 길에 갖다 드릴게요. 예? 예? 아휴, 속상할 때는 이것이 약이지라. 자석이. 자석이 아니라고, 연수다. 저, 근데 성님. 그, 나오리 농장 주인 말이요. 성질이 장난이 아니라던디요. 아, 저도 어저께 모임 갔다가 다오리 이장한테 들었는데라. 아이고, 사람 잡는 고약한 인사라고 다들 혀를 내두른다더라께요. 아, 그러니깐 근방에서는 아무도 그 집안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 어쩌다가 삼위가 걸려갖고는. 아, 지금껏 하루 이상 버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더라께요. 그러니깐 그, 미스 하가 배달 갔다 오다가 그 삼위를 봤는데. 아휴, 그 농장 주인이 삼위를 아주 잡더랍니다. 나중에는 사기꾼이니 콩가루 집안 자식이니 해가면서 막말을 해가지고 뭐. 아휴, 김과장. 어, 난디. 아휴, 아니 저 퇴근길에 들린다 거더니 소식이 없어서 말이여. 아, 예 진 이장님. 아직 못 받으셨어요? 제가 아까 가는 길에 삼위씨를 만나서 삼위씨한테 전해달라고 맡겼는데. 어? 뭐이? 삼위? 아휴, 삼위! 저, 삼위, 삼위! 저, 삼위 어딨다요? 어? 삼위, 어? 진 이장님아. 어? 우리 삼위 형아. 아무래도 집 나간 것 같다. 뭐? 삼, 삼, 삼위가 집을 나가? 언제? 어? 아까 낮에 그러고 나서. 바로 나간 모양이예요. 전화도 꺼놔서 연락도 안 되고. 그런데. 왜 그러셔유? 아이고. 아이고! 우리 돈! 삼천만 원! 어허허허허허 헉허헉. 아니 3천만원이래 그게 뭔 말이오? 사모님 아닐거요 오빠가 작정하고 그 돈 들고 간 건 아닐거예요 며칠 있다가 오빠 마음 좀 정리되면 돌아올거고 그때 그 돈 반드시 들고 들어올거예요 통장에 돈이 3천만원 그러했고 그 통장에 도장하고 비밀번호까지 다 있다 그거를 사미가 갖고 나란다 다 사미 바른사람도 아니고 사미 근데 지금 이 마당에 내 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은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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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시 돌아오겠나? 글쎄요. 오빠 맘을 누가 알겠어요. 아버지. 우리 다른 데 가서 살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네가 먼저 하네. 아버지랑 영훈이랑 우리 셋이 다른 데 가서 살아요. 엄마가 개뚠들고 도망간 것도 모르고 오빠가 사기꾼인 것도 모르고 그래서 아무도 우리한테 콩가루 집안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는 데 가서 우리끼리 살아요. 안 된다! 형아 다시 돌아올 거니까 우리 다른 데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영훈이는 형수랑 같이 살 거다. 가오리에서 다 같이 살 거다. 카울이 떠나면 어디서 살라고 그런다요? 아무데나 야니 서울서 내려오는 대로 이야기 잘 해갖고 인도네시아로 돌려버렸는지 하고 우리는 다른 데가 살란다. 동네 북구를 봐도 내심 삶이 애미가 돌아올까 싶어서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야니가 쉽게 그러려 하겄어라. 그 삼천만 원은 내 집 팔리면 죽구만 조금만 더 기다리라. 조금만 더 기다리라. 고 이장님 왜 이제 오세요? 와, 무슨 일이 있는겨? 놀라지 마세요. 삼이씨가 돌아왔어요. 뭐? 삼, 삼이가요? 네, 지금 저희 집에 있어요. 얼른 가보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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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삼이씨가 와서 다짜고짜 지도를 그려달라길래 제가 그리 좋습니다. 근데, 아이 참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 그래서 어디 간지는 모르고요. 그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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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거 야, 고종선아. 야, 두십 개, 저거 먹어져. 어? 그 cobra,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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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내, 그, 이 씨. 여기, 내가, 그거 이거. 야, 여기 안녕하세요. 야, 고종선아. 야, 두십 개, 저거 먹어줘. 야 이러면 자식아, 이라고 어째 이럴 수가 있노? 이럴 수가 있냐고! 저, 통장! 우리, 우리 통장! 어? 니, 우리 통장은 어디있노? 어? 설마니 그거 다 쓴 건 아니지? 어? 돈은 연호한테 물어보시오. 야, 우리 통장! 우리 통장 어디있냐? 아, 이리 해봐! 어? 여기! 요거, 요거! 요거다, 요거! 보자! 삼천! 삼천만 원! 아이고, 장미아버지! 살았다! 그대로 다 있다! 아, 삼천만 원 다 있다! 오빠는 어떻게 댕겨? 어쩌자고 집을 나가고 그리야? 아니, 집을 나가기 누가 나가야? 나는 갈 데도 없고 돈도 없네. 뭐 똥배짱으로 집을 나가겄냐? 그럼 뭐여? 우린 다 오빠가 집 나간 줄 알고 있었는디? 짐 나가기는! 나는! 여름한테 납치당한 거라 할게! 납치! 아이고, 형님! 뭐래감마입니다! 아이고, 누구? 아이고... 어? 영... 영... 칠? 아이고, 영칠이! 아이고, 영칠이! 아니, 니 코 찔찔 흘리고 댕기던 놈이! 우와, 안 돼! 너 영 뛰어버렸다! 아이고, 형님 언제쯤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형님 찾는다고 고생 좀 했는데 이래 청구 속에서 극방 먹고 살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네 참... 아이고, 그것이 어찌던데 아이, 용건만 말해! 나를 찾은 이유가 뭔디야? 형님, 아직 지도 갖고 있나? 우리 조직 흩어질 때 형님이 갖고 있었다는데 조선왕실 의계 묻어둔 데를 표시해둔 그 지도 아... 아... 그거... 아니, 근데 그것은 내가... 최근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그 지도가 진짜란 말이 있어갖고 내가 좀 문죽해 볼까 하는데 그 지도가 필요했어 아니, 참... 아니, 이런 나쁜 사람을 봤나 아니,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요 놈이 나한테 3천만 원을 뺏어가더만은 지도를 찾아갖고 오면은 돌려준다고 하는데 협박을 안 하여 그, 어찌겄어? 나는 지도를 안 갖고 있고 3천만 원을 찾아야 쓰겄고 그래서 아는 수 없이 갤러리킴 선생님한테 부탁을 한거지라 하... 아니, 그라믄 그 지도가 가짜란 말이야 그리오! 아니, 내가 몇 번 말하라니 그 지도는 내가 안 갖고 있다고 아니, 네가 하도 협박을 했지 않게 내가 갖고 온다고 말한 것이고 그러게 너는 완전히 헛다리 짚은 거랄게 하... 이제 데려가셔도 될 것 같네요 조사하다 보면 정삼씨도 한번 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연락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편히 가더라고 고 정삼이 씨도 같이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유... 아버지도... 참말로... 내가 저 자식을 어찌 따라간다요? 이렇게 편안한 우리집 놔두고 아이고... 그나저나... 배가 고파 죽겄네이 우리... 생각해볼게 아침 다 끼도 안 먹으시아, 요 은숙아 찬밥 남은 거 없냐? 이 오빠가 배고파 죽겟이야 아... 그러고 보니까 영훈이도 배고프다 심슨 마녀야 영훈이도 밥 먹을래? 땅스용 양장빗발 못재단 요기 유산소 어이구... 생반사상 아유... 닭 먹읍시다 소아! 아유... 요새 한 며칠 돈 땜에 정신이 없어갖고 깜빡이져버렸네 아유... 참... 걱정이다 어? 저쪽에서는 빨리 알리달라고 난린데 아유... 그... 저... 저... 아... 떡변에 가 시키면 안 돼? 아... 떡변에는 지난번 신문에도 놨잖아 안해라 우리 가오리에 살면서 단 1%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되는디 아유... 아무리 생각해도 일어나는 건가? 아니? 아, 배라? 아우! 아, 사미도 우리 가을이 좀 있는데 이제 사미도 우리 가을을 위해서 아우! 한 대가 없거지라! 그래! 사실은 딴 생각 못한 거 왜? 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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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내리막길도 한순간이여 내 파란만장한 삶이 이렇게 뜬금없이 가을에 정착할 줄은 누가 알았겄어? 젊은 농군? 풍우나 고정삼이 아니라 젊은 농군 고정삼? 참 아니 그러고보면 꽤 딱 농군처럼 생겨버렸구만 참만 그래 농군 까짓깟 한번 해보재 뭐 하하하하 하하 하하 응? 보..복곤? 그려 복곤이 있었쟤! 아니 어디 내 복곤 어디다 뜯다네요? 아니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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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 뜯다네요? 아우! 나 복곤 어디다 뜯을까? 아하 또 참말로 미치겠네 하하 그것도 한 돈도 아네요 아우! 하하 참말로 어째스케 워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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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